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이라는 곳에 1월 오봉도라는 병풍, 예전에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 병풍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1840년의 과거 시험 다반지가 발견이 됐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발견이 된 게 아니라 탈락자들의 다반지를 가지고 병풍을 재활용할 때, 보수할 때 사용했다. 말하자면 폐지처럼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네요? 네, 몇 가지 면에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월 오봉도가 집집마다 있었다고 했는데, 병풍은 있었지만 1월 오봉도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 그렇죠. 병풍.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병풍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걸 안 버리세요. 그리고 이게 이 그림이 말이야, 누가 그린 건데, 그런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버리지 말라고 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이게 민가에 없냐면, 1월 오봉도가 왕을 상징하는 병풍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의괴에 보면 왕과 왕비가 등장한 장면인데, 그 자리에 왕과 왕비를 그리는 대신 1월 오봉도를 그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왕과 왕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병풍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세상을 비추듯이 정치를 하라, 밝게 하라, 이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만의 어떤 고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지 답안지를 활용을 해서. 탈락체들 답안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넣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시험지 답안지일까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종이가 많았을 텐데, 다른 종이들도. 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시험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몇천 명을 넘는 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은 시험지를 돌려줍니다. 아, 말하자면 이제 이거는 명문일세. 그러니까 또 합격을 했으니 이건 기념일세. 뭐 이렇게 돌려주는 건가요? 기념품이에요. 아, 자기, 자기. 네, 집안에 이제 우리 오대조 어른께서 사실은 과거에 합격했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 집에 갑으로 남아있다. 옛날에 집집마다 아이들 상장들을 이렇게 X자에 넣어서 이렇게 올려놓듯이. 네, 따로 상장을 주지 않으니까 물론 홍패, 백패를 주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합격한 사람은 이 시험지를 돌려주는데, 불합격한 사람은 굳이 돌려주지 않고 그걸 갖고 있었던 거고, 그 양이 이제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6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문화재보호구정과학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인정전 뒤에는 어자가 이제 1월 5봉도가 약간 낡은 거예요. 이거 이제 수리하고 복원해야겠다라고 뜯어봤더니 이제 이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다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뒷부분으로 이제 틀을 잡는데 그 종이를 이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1월 5봉도, 창덕궁, 인정전, 이런 어떤 상징적인 공간에. 귀한 공간에 귀한 물건인데. 상징적인 공간에 이 종이를 재활용해 넣었다고 한다 그러면, 당대의 종이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종이에 관련된, 그 재활용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느낌이 오네요. 조선시대에 종이가 귀했다는 뜻이 되겠군요. 굉장히 귀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험생들의 답안지마저도 재활용을 해야만 했던.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종이를 쓰기 시작한 겁니까?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종이를 처음 발명, 발견한 것은 체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전에 종이에 비슷한 것은 있었는데, 붓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목간을 대신하는 것을 체륜이 아마 처음 만든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파피루스 이런 것들은 약간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포장용 종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는 체륜이 처음 만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종이라는 게 당대 지금하고 좀 달라서 그냥 여러 섬유지를 엉겨붙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몇 개가 남아있는데, 고구려의 담징이 일본의 종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들이 남아있고요. 실물로서는 경주 석가탑에서 무구정강대 달한 이경이 발견됐는데, 이게 8세기 중반 거거든요. 그럼 대략 한 1,300년 정도 된 종이가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사실 옛날 분들은 비단은 500년 가는데 종이는 1,000년 간다라는 말을 했고, 그게 실제로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비단보다 종이가 더 오래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종이, 페이퍼도 아니고 파피루스도 아닌 종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나라는 종이를 만들 때 당나무 껍질을 만들었는데, 이 당나무 껍질을 저피라고 합니다. 당나무의 껍질? 당나무가 저, 껍질이 피. 그런데 이거를 우리 발음으로 하니까 조희가 되고요. 조희가 종이가 된 겁니다. 아, 당나무 껍질이다라는 뜻의 저피. 이걸 이제 저피를 조희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종이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고요. 새로운 걸 또 알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우리가 쓰는 한지라는 거는, 그 상대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의 화지라든지, 서양의 양지 같은 게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한지라는 말은 1950년대 이후에 쓰인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종이가. 이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양 거는 양지. 네. 한국 거는 한지.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한복, 한옥, 이렇게 이제 우리 것의 고유한 어떤 문화에는 한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대체로 상대 개념이 있는 거고요. 한글만 거의 유일하게 원래 이제 그것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지구상에 우리만 있을 때는 우리가 굳이 한민족이다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저쪽에 다른 민족이 있고 다른 나라가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다른 물건이 있으니까, 그걸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이라는 단어를 썼다. 한복, 한옥. 한지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귀하면 국가에서 이거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종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는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책을 찍어내는 종이는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원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쓰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생산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시험용 종이 같은 경우는 보통 시지, 시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종이 자체를 얘기를 할 때는 대오지, 소오지 또는 명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비싼 종이인데요. 얼마나 비싼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종이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세종 때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이 책이 한 세트가 150권입니다. 150권이 한 세트예요? 네, 그거를 600세트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가 한 600만 장 정도가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조 때 불경을 인쇄할 때 한 800만 장 정도의 종이를 썼으니까, 일단 국가 차원에서 이게 몇 권의 책만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책을 또 지방에서 썼다고 한다면, 당시 종이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 지금 현대화된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과거 시험을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천민 빼놓고는 다 볼 수 있었으니까, 그 책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맞습니다. 종이를, 이야, 진짜 우리나라만큼 종이 많이 쓴 나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이제 태종 때 이런 것들, 당나무를 활용을 해서 조지소라는 걸 처음 만들다가,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조지서라고 하는 관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221개 지방관청에서 722명의 장인을 배정한다라는 게 법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관청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였던 관영수공업,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원 전주 같은 경우는 특히 종이의 품질이 좋아서 명성이 높았고, 여기는 수십 명의 장인이 배치가 되었었는데요. 예전에 전주제지라고 했잖아요. 전주의 종이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기연명도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종이 제작 기반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제후란을 겪으면서 관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동법이 종이 제작에 타격을 줍니다. 대동법이요? 여태까지 특산물을 쌀로 바꿔서 내는 것이 대동법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지역 특산물을 받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곡물로 그냥 받치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던 세법의 혁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뜻밖의 이 대동법이 시행이 되니까 여태까지 당나무를 심었던 곳에 당나무를 베어내고 벼를 심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그게 더 이익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당나무가 부족해진 거죠. 이럴 때는 대개 국가에서 그걸 구경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들이 좀 애매하게 중간 정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당나무의 부족, 장인들의 부족,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전반적으로 종이 부족 사태에 어떻게 내몰리게 됩니다. 종이가 부족하면 종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가격도 올라가는데 종이를 제작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작이 달라져요? 절에서 제작을 합니다. 절에서? 네. 관청들이 가만히 보니까 절을 보니까 계곡을 끼고 있고요. 근처에 당나무도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스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관리들이 보기에는 노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분들이 지금... 수행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농사도 짓고 있고. 무념무성으로 지금 욕망을 버리신 분들한테 가서 지금 노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에는 절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했었는데, 성을 쌓을 때도 승려들을 불러다가 했었는데, 여기에 종이 제작을 맡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양반들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절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승려들을 통해서 종이를 만들기를 부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를 들어 통도사, 가야사 같은 경우는 승려들이 종이 만드는 게 힘드니까 다 도망가버려요. 아, 절에서? 그 압박을 이겨내질 못하고요. 제가 이러려고 절해왔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죠. 수행을 하려고 절해왔는데, 지금 종이 만드는 거에 시달려서, 심지어는 그거를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떤 비판이나 벌을 받게 되니까. 그렇죠. 관청에서 시킨 거니까. 네.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종이가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종이가 돈을 대신하기도 하게 되고요. 아, 그만큼 귀하니까 교환성이 올라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이는 선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를 들어 힘들 때가 상사를 치를 때, 그럴 때 부위로 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이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서 종이를 보내주셨다, 감사하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많은 어떤 문인들의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종이입니다. 종이. 종이만 한 게 없어요. 이것만 받으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쓸 수도 있고, 비상시에는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를 이용해서 생산을 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술도 살 수가 있고요. 주막 가서 종이 몇 장 주면 술 한 서너 잔은 금방 드실 수 있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전공, 소정 맡기면 술은 책이잖아요. 종이죠. 종이를 맡기면 그래, 나는 소주 두 병까지 줄게. 그래서 조선시대 종이를 세는 단위가 권이라는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아까 대오지 한 권, 소우지 한 권, 명지 한 권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권이 20장입니다. 한 권이 20장. 그런데 대오지 한 권이면 쌀 한 섬, 지금의 두 가마를 살 수 있습니다. 종이 20장으로 쌀 두 가마를 산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대 종이의 가격이 얼마나 비쌌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시험을 볼 때 그 종이를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시험 답안지를 쓸 종이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OMR 카드하고 그다음에 사인펜을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틀리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종이가 굉장히 몇 천 장, 몇 만 장이 쌓이는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이거는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의 일부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창덕궁에 또 어떤 병풍에 재활용을 했겠구나라는 것들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돌려주기가 번거롭기도 했지만 기왕 답안지로 작성된 종이들이니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이것 좀 재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종이와는 개념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대에 문집들을 보게 되면 종이를 받아오면 처음에 이걸 먼저 글 쓰는 용도로 쓰다가 좀 다를 만하면 여기다 기름을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뭔가 공예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담는 그릇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문을 바른다거나 바닥을 바른다거나 하니까 실제로 종이는 그게 다 헐어서 없어질 때까지 버리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나라에서도 실록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사초들을 물에 씻습니다. 물에 씻어요? 네. 책을 씻으면 그게 글자가 약간 희미해지거든요. 씻어가 되겠죠. 아무래도 먹으로 쓴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종이를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이거를 세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씻어서 다시 말려가지고. 씻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조지서가 있던 곳이 세검장일 때인데 거기에 보면 세초 작업을 했던 장소들이 있다라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시 이 종이는 귀하면서 또 재활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귀한 것들이 있는가 또 귀한 것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없는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타이머신이 발명돼서 조선시대로 다시 갈 수 있으면 A4용지를 박스채에 싣고 가면 되겠군요. 역사 데자뷰 오늘은 조선시대 종이에 대해서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